속내 공원의 도롱룡 46번째 영상입니다. 우선 이전 영상들을 보십시오. 특히 도롱룡 유생이 도롱룡 유생을 잡아먹으려다가 실패한 듯한 장면을 담은 38번째 영상. 도롱룡 유생이 올챙이를 잡아먹으려는 장면을 담은 39번째 영상. 올챙이를 잡아먹어서 배불뚜기가 된 듯한 도롱룡 유생이 나오는 41번째 영상을 보십시오. 도롱룡 유생은 자신보다 몸무게가 더 많이 나가보이는 올챙이도 잡아먹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100% 확신할 수는 없지만 이 장면에서 도롱룡 유생이 올챙이를 사냥하려다가 실패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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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